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의 프로젝트가 저장될 저장소에 파일을 업로드를 좀 해보겠습니다 파일을 업로드 하려면 좀 귀찮거든요 여기서 파일을 그냥 작성할 수도 있어요 텍스트 파일 같은 것들은 자 여기 보시면 creating a new 파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한번 찾아보시고 클릭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오거든요 여기다가 welcome.txt 라고 해서 텍스트 파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hello 라고 적었어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은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작업을 끝내면 깃에서는 내가 어떤 작업을 했는지 일지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저는 이번 작업에서는 hello 를 작성했어 어디다가 welcome.txt 에다가 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하게 적고 싶으면 또 여러 줄로 적고 싶으면 밑에다가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커밋 뉴 파일을 하게 되면 커밋은 뭐예요 제출한다는 뜻이에요 즉 우리가 작성한 파일과 그리고 이 파일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이 정보를 새로운 버전으로서 깃에게 제출하겠다라는 뜻입니다 클릭 자 그러면 우리의 UI가 화면이 이렇게 바뀌고 welcome.txt 를 클릭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가 좋아요? 다른 사람에게 이게 최소한 텍스트 정보라면 그냥 저 링크를 보내주면 그 사람이 그 내용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출발입니다 박수 한번 치시고 자 축하드립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여기 welcome.txt 를 보면 저 파일이 여러분이 수정할 일이 생겼어요 그럼 수정도 한번 해볼까요? 자 welcome.txt 를 다시 클릭하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edit this 파일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저걸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hello 가 나오죠 저기다가 제가 world 라고 하고 밑으로 내려가 보면 우리가 작업을 끝내기 전에 일기를 적는다니까요 add world to welcome.txt 파일에 추가했다 자 그리고 commit changes 클릭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수정한 내용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코드 버튼을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자 변화가 하나 생겼어요 어디가 바뀌었죠? 여기 to commit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버전을 두 개 제출했다 라는 뜻이에요 클릭 자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작업했던 내용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여기 있는 첫 번째 거를 클릭해 보면 이건 뭐예요? world라는 두 번째 행에 추가한 내용이 들어 있는 버전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보시죠 뭐라고 나와요? 이 버전에서는 기존의 내용에다가 world를 추가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아주아주 보기 좋게 보여줍니다 그럼 이제 여기다가 다른 사람이 와 정말 고생하셨어요 라고 댓글을 달 수도 있고 또는 이 댓글을 내용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클릭해서 와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? 대단하네요 라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때요? 소통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겠죠? 자 우리가 기터브에서 직접 파일을 편집해서 파일을 만들었는데요 업로드 하는 것도 한번 해보면 좋겠죠? 자 업로드를 한번 해봅시다 저는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전문적인 코드 편집 도구인 에디터를 켰는데요 여러분이 개발자가 아니라면 이런 거 쓰실 필요 전혀 없고요 그냥 텍스트 파일을 만드시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 여기다가 file1.txt라고 해서 파일 하나 만들었고요 여기에다가 version3이라고 해서 파일 내용을 적었고요 그 다음에 파일2.txt에서 얘도 version3라고 해서 같은 내용을 적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적은 건 뭐냐면 이번 작업에 다시 말해서 이번 버전에서는 파일1과 파일2.txt를 수정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하나의 작업이 하나의 버전이거든요 그럼 하나의 작업에 여러 개의 파일을 수정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 상황을 재현해 본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파일을 제가 업로드를 한번 해볼게요 자 GitHub으로 돌아가 보시면 업로드 파일 쓰라는 버튼이 있을 겁니다 클릭 자 그럼 이렇게 생겼죠 그럼 여기다가 드래그해서 떨어뜨리거나 Choose your 파일을 클릭하거나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두 개의 파일을 저는 선택해서 드래그해서 톡 떨어뜨리겠습니다 그러면 파일이 업로드가 시작됩니다 자 그럼 지금 어떤 상태예요? 저 두 개의 파일을 제가 수정했다는 뜻인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제가 version3라고 적고 그리고 commit changes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? 자 파일이 업로드가 되고요 업로드가 끝나면 우리가 지금 추가한 두 개의 파일이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ommit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해 보면 지금 제가 만든 version3가 있고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 version3에서 생성된 version3에 속하는 변화들이 화면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파일2에다가 version4라고 쓰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파일을 만들게요 파일3.txt 그리고 거기에다가도 version4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? 이번 작업에서는 파일3와 파일2에다가 수정을 가했다 라는 그런 뜻인 거죠 자 그럼 다시 업로드 해 볼까요? 업로드 파일3 클릭합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파일 전체를 다 선택해서 업로드 한번 해 볼게요 자 그러면 git이 우리가 올린 저 파일에서 우리가 수정한 내용만을 이번 버전으로 만들 거라고 저희 기대하고 있거든요 저는 version4라고 하고 commit changes를 누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업로드가 진행이 되고요 업로드가 끝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볼까요? 자 commit을 클릭합니다 자 그럼 version4가 나오죠 그럼 version4의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실제로 수정한 파일2.txt와 파일3.txt만이 이 버전의 변경사항으로 나타나고 우리가 업로드 했던 파일1.txt는 이전 버전과 비교했을 때 바뀐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버전의 변경사항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개발자들은 자신의 소스 코드를 버전 관리를 해요 이렇게 되면 뭐가 좋아요? 지금까지 이 프로젝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추적할 수 있고 각각의 버전별로 어떤 변화가 있었고 누가 수정했는지와 같은 정보를 볼 수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 그러한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Git이고 GitHub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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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